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지야! 로지! 한 번 손질해야 돼요? 가게 쪽에는 좀 칠이다 어 맞아 얘네는 생각 없거든 얘네 이제 고기 구우면 난리 나겠다 이야 손목스넥 우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망했지 나는 기름을 저렇게 많이 하려는구나 얘네 어떡해 얘네 지금 고기 생겨서 신났었는데 야 너네 못 먹어 소주 뿌리고 소금 뿌리고 막 난리 났어 아 안돼 야 이거지 왜 이렇게 맛있어 일단 뒤에서 이뻐해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다리 짧아가지고 이렇게 세마리다 어떡해 아 우리 로다 고기 냄새 맡아서 신나 이쁘다 언니가 이뻐해 주고 있어 엄마가 고기 남겨달라 그랬어 우리도 스테이크 먹자 예쁘다 고기? 응 고기 예뻐 이거 너무 뜨거워 로지야 로지야 안 지쳐? 안 힘들어? 고기 고기 몸가 짓는데 미작가나 고기 로다 이리 오세요 로다 자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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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있어용?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애기 두 손으로 쇠 댕댕이를 다 만져주라고 할 수 있잖아 오빠 가능하지 싹 가능하지 아 그럼? 나 손 잘 씻고 왔어 내 손에 소금붙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고기 냄새 아니야? 고기 구워가지고? 지금 와서 손 잘 씻고 나왔어 개가 판치는군 개판이라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쁜 애들한테? 아 그럼 셋 다 동시에 놔 나 이거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고발할 거야 애들한테 자유로운 실명 공개할 거야 그대로 놔버리면 애들 추락사라고 추락사 이렇게 놓지 이렇게 놓지 이렇게 놓지 후니는 자리를 잡았어 후니 자리 잡았어 근데 애들이 진짜 얌전하다 얘네한테 이번끼가 높은 건가 봐 지금 무서워 그러니까 저거 못 뛰어넘는다니까 근데 애들이 되게 얌전하다 후니 어딨어? 후니! 후니 여기 봐! 엄마 봐봐 후니 얼굴 내밀었어 온구 우리 소두 살짝 흔들어주면 애들이 처음 느껴면 바운스 바운스트 좋은데 뭐라고? 바운스 바운스트 좋은데 그때를 바라보며 아 로자 표정 봐 너무 적절해 아 로자 표정 봐 너무 적절해 너무 애들 안정적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지 언니 선생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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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막 감겨 눈이 막 감겨 좀 덜 흔들어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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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어떡해 어휴 오빠 약간 몇 비트로 흔들어주고 계신가요? 지금 128bpm에 카리스 셔플로 흔들고 있습니다 나 진짜 찾아본다 어 잠시만 따따따 따따 따따 잔다 어우 따뜻한데 맛있는데 너무 짜가 너도 자니? 후니야 후니야 후니가 보다 응 오빠의 바운스가 진짜 좋나보다 몇 비트? 8비트 8비트 8비트야? 128bpm 128bpm이야? 비트 포 미니트 그치? 1초에 2번 조금 더 찌린 정도거든 1초엔 2번 이상이야? 120bpm에 1초에 2번 2번이야 아니 로지도 되게 불안해하지 않아 원래 되게 불안해 오늘 로지가 근데 되게 안정적이야 그리고 로다랑 후니는 기절이야 기절 너무 편안해 자리 잡았어 어떡할거야 이걸 빼주면 내가 이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치우네 어떡해 탈출하고 싶으면 여기를 밟고 탈출해 기다려줄게 탈출 못해 로지 일로 올거야? 이거 뒷발로 못 빠져나가? 빠져나가지 그정도는 자 이제 자유를 주게 로랑 끝 아가디 끝 오빠랑 다 간대 앉아? 앉아도 사실 간식 있을 때만 하지요 제일 똑똑하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귀여워 귀여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